아쉽지 않으세요? 제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민지님 안녕하세요. 비카 비카 오이 봉지야 야이가 내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의 형 아유 감사합니다.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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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타야 안녕 아 안녕하세요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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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 해주면 안돼? 한국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디 달리다 왔냐구요? 우웅! 아니요 그냥 오늘의 컨셉입니다 오늘의 컨셉입니다 오늘의 컨셉입니다 오늘의 컨셉입니다 오늘의 컨셉입니다 오늘의 컨셉입니다 아 뭔가 락빌이 자꾸 생기는데요 장갑 제가 사오라고 했어요 지금 아이 반갑습니다 라고 하신 다비드 비비드님한테 제가 사오라고 해서 사오셨습니다 뭐 할까 뭐 살짝 락커 같아서 락을 부르고 싶다 오늘의 컨셉입니다 오늘의 컨셉입니다 오늘의 컨셉입니다 오늘의 컨셉입니다 오늘의 컨셉입니다 저도 물론 맘에 들어 했고 오늘의 컨셉입니다 오토바이 타야 할 것 같아요 안돼요 저 오토바이 안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탈줄 모릅니다 오늘의 컨셉입니다 오늘의 컨셉입니다 오늘의 컨셉입니다 오늘의 컨셉입니다 모레 중간고사여서 힘든데 형복이 힘낼게요 와님 힘내십시오 마이클 잭슨 하키도 아 장갑이 그 뭐지 흰색 장갑이었어야 되는데 흠 그런 얘기 그렇게 넘어가기 없기 무슨 어떤거야 윙도넛님 그런 얘기 넘어가기 없기 썰 풀어주세요 무슨 썰 얘기 하시는거지 오늘 무슨 컨셉이에요 오늘은 그냥 사실 그냥 자다 일어나서 온거거든요 잠옷 입고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잠옷 차림으로 방송하게 된거 참 죄송합니다 일단 갈래야 나 비다지 에스 룩이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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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정말 멋져요 빅터오빠 앗 빅터형 아이 감사합니다 오토바이 썰 아이 그냥 옛날에 뭐지 오토바이를 못 탈줄 모르는데 이게 방송에서 한번 타야될 일이 있어서 사륜으로 부탁한다 그랬는데 어쩌다보니까 자 카메라 조정 좀 하겠습니다 이제 어 사륜을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그 피디님이 이륜 타라고 하셔가지고 이륜을 탔다가 이제 좀 바로 바로 사고가 나서 촬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방송은 조금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나도 방금 일어왔습니다 여기 브라질에서 9시 15분입니다 아하하 락 락 뭐가 있을까? 락 뭐가 있을까? 살짝 락 부르고 싶은 그런 느낌인데 아 유 유 너무 높나? 유 비가 오는 거리에 비가 오는 거리에 더 높여야 유 비가 오는 거리에 혼자 버려진 채로 서있는 날 생각해 봤니 혼자 있는 날이면 네가 잠이 들던 자리에 슬픽 니가 잠이 들던 자리에 슬픽 우는 나의 눈물로 모두 처져 들거야 고구독자 고구독자님 65,000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지기 이끼 락앤 롤 베이비 락앤 롤 베이비 몸은 좀 괜찮아요 빅터 덕분에 이번주 시작도 행복선물이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목 괜찮습니다 라디오 헤드 크립 But I'm a creep I'm a wear doe What the hell am I doing here I don't belong here She is running out again She is running out She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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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No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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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헤드 크림 목경선님 만원 감사합니다 하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감사합니다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감사합니다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한 번 동영상 성능은 오랫동안、 오랫동안 저녁은 일본상 하지만 라고 이승 피카스 베른 보테킹벌 아 찹찹 루이자 안녕하세요 토가히미코님 안녕하십니까 구독 누르고 지나갑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진진님 안녕하십쇼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티나를 사랑하다가 티나가 된 빅냥이 냥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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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미맘님 만원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라방 복귀해줘서 고마워요 다신 아프지말기 핫핫세계 아 여러분 아 알겠습니다 다시 최대한 아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장갑을 낀게 상처가 났거든요 막 여기저기에 이거 보이나요 형 포커스 맞춰야되나 잠시만요 사알 한번 저기서 네 됐죠? 네 저희 카메라 오토포커스가 안되서요 아니 이게 나 이날 먹고 사실 넘어질 줄 몰랐어 진짜 근데 이거 붉은 자국이 두개잖아요 그래서 뭐지 아투자 형이 너 뭐 새끼 뱀파이어한테 물렸니 이래가지고 제가 아 제가 애교육을 잘못시켜가지고 저희 뱀파이어가 저를 그니까 봐봐 다른 뱀파이어가 물었어 이러잖아 근데 이만하게 작은 거 보면 애기야 뱀파이어 애기 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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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치면 나 운다 알겠습니다 잠 덜 깬 상태로 택배를 뜯어가지고 두두뱅할미님 그 뱀파이어 뱀파이어 혹시 티나는 아닌가요? 애기 뱀파 뱀파 고영? 고영이 사랑해 아 두두뱅할미님 그러게요 순식간에 물고 지나갔어 누군지도 모르겠어 2 메다 다리 길어서 넘어 주다니 그니깐 넘어지는 충격이 크더라고 이게 높으니까 휴윽 푹 윽 여기 위치에너지가 있잖아요 juicy not digaiz 바라고 com a borinke Hello Victor hello everyone Victor me nota manda um oi Jake Silva Duduva Jake Tu tengo notando Hello Hi Kanta Carry On White World Son Ah Lara Maria não conheço essa música muito desculpa 아예 속상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빅터 do you know any japanese rock songs i i i know one of the rock one of the crock though but i don't know every songs of them but i think i know a lot a lot for example just give me a reason to keep my heart beating there is no more like this or like hey liar hey liar what do you think i'm living way so i'm in or like i don't know i i have a lot of songs of them that i like but i don't remember though victor porque você tá de mascara então é tem pessoal aqui então eu não sou sozinho aqui na frente da câmera eu sou sozinho aqui na frente da câmera mas tem outras pessoas aí eu tô querendo sabe me sentir seguro e pra mostrar pra vocês que eu tô tentando ser seguro 너무 높고 보겠네요 사랑 움직이는 뱀파이어 인형 한국 분들 계시긴 하시죠 할인증 님 한국 분들 계십니다 한국 분들 지금 뭐지 너무 높고 보고 계시나봐요 여러분 채팅 좀 해주십시오 한국분들 잘생겨서 한국말 까먹음 해로우 월요일 출근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오마이갓 라이브요 감사합니다 아 네 라이브하고 있습니다 염색 안했는데 왜 오늘따라 다들 염색했냐고 물어보시지 네네 네네네 도자기 빚고 있어서 덫을 잘 못써요? 네 좋다고 합니다 아이 브라지우 미터레카 롤리나 하하 하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죠. 근데 그건 분명 이제 세호님이 좋은 교사셔서 학생들에게 기대를 많이 하셔서 그러신 걸 겁니다. 기대를 안 하면 실망을 하겠어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이팅! 한국에서 듣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목소리가 감기 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5 anos atrás?! você furou a orelha quando? 5 anos atrás. e não doeu muito. na verdade quando você fura não dói mas é que depois que fura você tem que ficar com um brinco pequeno na verdade você tem que pensar que vai ser a primeira coisa 거기에 대해서, 그 첫 번째 혹은, 그의 뼈에 있는 거에 있어서, 그의 첫 번째, 그의 첫 번째는 그의 첫 번째는 그의 첫 번째는 그의 첫 번째가 아, 그의 첫 번째는 그의 첫 번째가 아, 그의 첫 번째는 그의 첫 번째가 아, 뭐 좀 더 평가? 라고 락코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안녕? 괜찮아요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세요? 자, 제가 정리해보세요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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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와로랑 프랑스어는 헷갈려 다음은 몰라 ~~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디마스 구다인 버그 에서 무지카 싱 싱 싱 형 뭐해 오늘 뭐지 라코 컨셉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철수 철수님 반갑습니다 빅토미 넛다 김전 왕수웨이 봉지야 황금별 황금별이 떨어질 때면 그 별을 찾으러 여행을 떠나야 해 험한 세상 너 사는 이유 이 모든 걸 알고 싶다면 너 혼자 여행 떠나야만 해 흠 흠 바래드 가로타지 판네마 Tipo assim, né? Gosta duono que rock sing? 바케언니 remember me remember me from centuries 이건가 모르겠다 김정언니 웬일로 조용한가 했더니 오늘 좋은일 있으신가봐요 비카 아 안녕하십니까 좋은일을 할게 있나요 뭐 라방하는 것 자체가 좋은일이죠 먼저 오이 오이 갈레라 자 tomo cafe da manya jatome in 5스템 포켓이 자에 노이치 에 나우 비트린다 다 노이치 심장 터질것처럼 아는 그건 안됩니다 자 가는거야 저 멀리 더 위로 해보는거야 세상 모두 눈이 위로 날아올라 이 노래를 듣고 소리쳐봐 심장 터질것처럼 이게 심장이 터지는겁니까 이게 딴데가 터지는겁니까 그냥 목청 터질것처럼 넘버 I become so numb I can feel you there become so tired so much more aware I'll be coming there That's all I want to do is be more like me and be less like you 감사합니다 냥코벨 님 락 장착하신 김에 알라딘 주제곡 A whole new world를 락 버전으로 한 곡 부탁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어디 보자 아 첫 가사가 뭐였지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mmering, splendid Tell me princess When did you last let your heart decide 이럴 락으로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mmering, splendid Tell me princess Now when did you last let your heart decide A whole new world A new fantastic point of view The moon on the way and there It's crystal clear It's crystal clear Cause now I'm in a whole new world with you 오 좋네요 확실히 락 버전 좋아 네드럼 누가 훔쳤지 흙 집어단지고 항상 응원합니다 락커니까 이승철 님의 마지막 콘서트 부탁이오 이게 그.. 빠끄러워 이건가? 알아요? 잘 몰라요 아 잘 몰라요 마콘 제가 지금 가사만 검색해보겠습니다 가사 검색하면 기억나있어요 마지막 콘서트 어디 보자 뭐야 가사가 안나오는데? 잠시만요 가사 전체 가사 아 이거 잘 몰라요 진짜 밖으로 이 부분 밖에 모르거든요 밖으로! Hour weiß ск 이제 이거 아니 해보시지X Trombone 첫 aspire 아 그래요? 120ppm으로 센 거 맞죠? 몇 초에요? 앉아봤어요. 아이고 숨 찬다. 3단 고음. I'm in my dream! 야 힘들다. 크리스토퍼 배드? You know I'm not gonna leave your side. You know I'm not gonna leave your side. That is over. Finally you found yourself a friend. And you run him over. Ever since the start I saw the end. Around the corner. Cause I know you so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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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Predictable. You're an animal. I can't let you go. You're so good at being bad. Predictable. You're an animal. I can't let you go. You're so good at being bad. Oh my baby is bad, you know. My baby is bad, you know. My baby, my, my, my baby is bad. I can't let you go. Bad. Bad! Bad! Bad não! Bad! Quite quickly cuenta que no turning item list anymore. 안녕, 내일 나와요. 이적 물, 아이 잘 모르겠습니다. 오피테님,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보자, 애니메 뮤직? 다비드상이 다비드상 노래를 불러줬어. 야생화? 야생화가 뭐 있더라? 야생화가 뭐 있더라? 하얗게 피어난 얼음꽃 하나가 높은 부분 있었던 것 같은데? 좋았던 기억만 저 아닙니다, 여러분.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나는 꼭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나를 비우리라 딸라라라라라랍 따 라라라라랍 따라라라라랍 땀 따라라라랍 땀 땀 누구야, 누구세요? 이렇게 춤차는 김에 링키파프 given up 스크림 챌린지? 그건 근데 긁으면서 내는거라 잘 못할것같아 그니까 뭐지? 아.. 그게 힘듭니다 차라리 후렴을 부르는게 나이기 좋죠 i've given 아 예예야야야야야 Off! Off! I'm sick of feeling Tell me what you can't say Say it all the way I'm suffocating Tell me what the heck is wrong With me 아 힘들어 애니멀? 애니멀? 아니면 애니멀 내가 할 줄 아는 애니멀 이거 어떻게 하면 날개 소리가 나지? 막스막스님 5,000원 미서믹 투비위즈 부탁해도 될까요? 안되면 그냥 아무거나요 I'm the one who wants to be with you Deep inside I hope you feel it too Lay it on the line on green and blues Just to be the man to be with you 이게 에릭 마틴이 이렇게 낫지가 않은데 I'm the one who wants to be with you Deep inside I hope you feel it too 이렇게 높일텐데 게이레인이 선희님 5,000원 감사합니다 더 보고싶은데 야근좌는 야근하러 가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야근인데요 귀만을 열어놓을게요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화이팅하십시오 정개인님 만원 힘찬 월요일 다치지 말고 아프지마요 YB의 반딧불 그 슬픔에 대한 질문 신청해요 예? 곡제목인건가요 아니면 질문인건가요 모르겠다 YB 반딧불 반딧불? 그 슬픔에 대한 질문? 아 반딧불... 그 슬픔에 대한 질문이 곡제목이구나 죄송합니다 잘 모르는 노래라서요 아이 죄송합니다 YB 선배님들 다른 곡으로 대체를 하면 해도 되겠습니까? 난 진짜 질문인줄 알았어 갑자기 철학시간 되는줄 알았어 예 모르는 곡이네요 새곡인가? 19년도에 발매했었네요 19년도에 발매했으면 콘서트 가서 들었을릴 것 같은데 빅터와 함께하는 철학시간 들어와 들어와 내가 락커처럼 입어서 안될 것 같네요 니클백의 How you remind me not teenager 아이 소중한 날 같은 마음님 5천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둘 다 모르는 노래인데 대체할만한거 있으면은 조금 적어주시면 제가 대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트리트키드 뚱뚱뚱뚱뚱 광기샤워 출입 금시 여긴 백도 퀀팬 성선설 성악설 오케이. 자 말씀드릴게요. 성악설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 자체는 우리가 배워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회성이라든가 배려심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린아이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하면, 특정 나이 이하의 어린아이한테 사오라고 하면 본인이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만 여러 개를 사와요. 그게 왜 그러냐. 배려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그때 생각하는 게 그렇거든요. 본인의 니즈가 남들과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질문을 하잖아요. 뭐 드실래요? 저는 초코가 좋은데 뭐 드실래요? 바닐라? 다른 거? 민트초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그 사람들 걸 사오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는 그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배려라든가 남들을 위한 거 그런 거는 배움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춘배우 주노엔 형님 아이스크림 사죠? 네 알겠습니다. 오세요. 오시면 사드리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먹을 계절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악해서 악설이 아니라 그냥 선 자체가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선악의 기준 자세를 사람이 정한 겁니다. 사실 아동 발달을 위해서 배운 게 여기서 나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가 선해야 된다는 걸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게 편한 거고. 누구는 이제 악한 게 편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선해야 저희가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선해야 그 사람이 편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선해지면 이제 모두가 편해지는 그런 세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법과 기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사실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의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악한 거겠죠. 만약에 내가 커피를 사왔어. 커피를 바닥에 던졌어. 얘가 나쁜 거예요 그러면? 몰라서 던진 거잖아요. 하지만 얘가 이제 스물여섯 살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 형 커피 사왔어요. 근데 얘가 던졌어. 그건 악한 거죠. 키네 히랏다. você fica lindo de qualquer jeito. mas esse estilo ficou perfeito. 너무 확. você curte Guns N' Roses ou Bon Jovi ou U2. 어? curte sing. I like them. 한 노래씩 불러드릴게요. 아 Guns N' Roses는 이제 아 내가 너무 Guns N' Roses 노래를 하나밖에 안 부른다. Welcome to the jungle. We got running games. 본 조비는 뭘 부를까? 본 조비는 그래도 이것저것 할 수 있을 텐데. It's my life. It's my life is now or never Cause I ain't gonna live forever Although I'm gonna live forever 아니면은 본 조비는 에 Shot through the heart And you're to blame darling You give love a bad name 아 이거 노래 진짜 좋지 진짜. 듣기만 하면 Shot through the heart You too With or without you With or without you I can't live With or without you Do you know the song Red Swan By Yoshiki Opening theme to Attack on Titan No actually I don't know I don't know that song Maybe Arvin will know Huh? Maybe Arvin will know Yeah, maybe he will know But it's Attack on Titan And so 진격의 거인 Yeah But I'm not sure There's a lot of people In the background I can't live forever You know It's like I can't live forever I can't live forever You know I can live forever You know I can live forever 원어 크락, 원어 크락, 원어 크락, 원어 크락 2라리니 도떄 이치밤 음의 노키는 수백이 힛라네 소시떄 교토 유희와 2라리니 도떄 이치밤 음의 노키는 수백이 힛 힛라네 정복이님, 내 인생의 빅터님을 알게되서 너무나 행복하네요 아, 빅터님도 팬들 보고 힘내시고 앞만 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달려와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종종 옆을 볼 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달리실 때 옆을 보고 힘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월요일을 이렇게 제가 침략하... 침략? 뭐라고 해야 되지? 월요일에 이렇게 응원하러 왔습니다 응원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왜? 들렸을까, 방금? 아니, 아니요 무형에 달랐습니다 아하 제가 지금 배가 꼬르륵거린 게 지금 아마 소리가 들어갔을 거예요 이 마이크면은 내가 이거 숨 쉬는 걸로 살짝 조절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숨 쉬면 갑자기 꿀렁꿀렁 하거든요 아, 안된다 끈타 워너크락 부파부부 끈데이 부파부부 끈데이 워너크락 굴렀습니다 그리고 워너크락은 너무 높아 아, 낮춰서 부르면 되는구나 아, 옛날에 그 워너크락 노래 중에 가사가 너무 좋은 게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철학자가 쓴 거더라고 그거를 이제 그니까 이 노래가 이제 평생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만 살 것처럼 살아라 이런 그래서 야, 가서 어떻게 이렇게 쓰지 했는데 있는 거더라고요 한 주위를 행복하게 해주는 빅터 고마워요 자우림의 팬이야 될까요? 제가 그 자우림 선배님들의 그 곡을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자우림 선배님 곡들 중에 아는 게 뭐가 있냐면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매직 카펠라지 스물다 스물하나 하고 미안해 널 미워해 살짝 알고요 뭐 들어본 건 많은데 일탈도 살짝 들어본 것 같고 잘 모르겠네요 팬이야는 죄송합니다 씨앗총춘님, 빅터 덕분에 월요일이 힐링되는 돈으로 뺏기는 걸 부탁드려요 저거 어 두루든두두두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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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ip inside the eyes of your mind Don't you know we must find Another place to play You'll say you'll never be The thing that you'll see Is only fade away 까 car I say I start a revolution from my bed You stay in U y a nang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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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ip inside the eyes of the blue Step up the father moment, place And take that risk cube off your face And you and every girl Broke my heart out 나 방금 어떤 음이 살짝 꺾였죠? 아세요? 쏠이요? 쏠이예요? 쏠이면 꺾일 만하네 냥코벨님 본조비 리빈 오너 프레이어도 알아요? 가슴 답답할 때 종종 들어요 우리 빅터님 오늘 너무 멋있다 밥먹자 리빈 오너 프레이어 이거 아닌가? 들어봤을텐데 분명 미스터빅 가능한가요 미스터빅이 아 잠시만 미스터빅 미스터빅 에디 브라더 아 이거말고 다른거 있었는데 미스터비게 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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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미 샤인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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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안난다 멀쌤 데릴 해야지 데릴 해야지 무조건 해야지 road 갑분 내가rick acknowledgement 브라더, 요 러버, 요 러버, 요 릴드 보이오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어요 오역병 아이 좋습니다 사실 저도 그 곡은 잘 몰라요 아 그러시구나 샤인은 아시나요 샤인? 샤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샤인 아 저스틱 마이허트 기억이 살짝 애매하군요 제가 노래 들어보면 많이 들었는데 얘기를 까먹어요 아팅 몬키즈 아시나요? 빰빰빰빰빰빰 빰빰빰 빰빰빰 바라라 뚠뚠뚠뚜르르르 뚠뚠뚠뚠뚜르르 아 이것도 진짜 기억이 안 난다 합주했던 것만 기억나 악팅 몬키즈 악팅 몬키즈 악팅 몬키즈 그 자주 봤죠 그 저기 런던 가면은 막 계세요 왜 옛날에 어떤 아 거기 어디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갈 때 택시기사님이 그러셨어요 택시기사님이 그러셨어요 You know Arctic Monkeys? 아 예스 I do Yeah they just They're always hanging there If you're lucky Maybe you're gonna see them 아 네 보진 못했죠 지금 곡들 보는 중입니다 악팅 몬키즈 기억이 안 나네요 진짜 기억이 안 난다 진짜 기억이 안 난다 몬키 매직 아시나요? 몬키 몬키 매직 몬키 매직 몬키 매직 그제 2019년 브라질 콘서트 스트리밍 봤는데 포어 조금 알아듣겠더라고요 빅터 덕분 감사합니다 그니까 악팅 몬키즈 나왔다고 몬키 매직 근데 충분히 충분히 뭐지 그 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완의 물어본다면 될까요? 좋은 노래인데 아이 정경희님 3세본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이성완님 노래 자체를 제가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죄송하네요 아 이거 너무 죄송하네요 아 이런 요리를 다운가 삐로 каких? 안 하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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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